라이브 실화 엠카딜이 차지한 에스파 앵콜 무대 영상 난리 났다. 그룹 에스파 디스파의 라이브 실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. 지난 18일 방송된 엠넷 샘 카운트다운 797회에서는 에스파가 스파이시 스파이시 로 1위를 차지했다. 이날 방송에서 1위 후보는 그룹 르세라핌의 전폭입은 주애나 푸알지아이브엔 과 에스파의 스파이시가 올라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. 음원, 음반, 글로벌 소셜미디어, 글로벌 팬투표, 엠넷 방송 점수를 합산한 결과 에스파가 스파이시로 5월 셋째 주 1위에 영광을 안았다. 에스파 멤버들은 이름이 호명된 순간 믿기지 않는 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어진 앵콜 무대에서 뜻밖의 라이브, 실력을 보여줬다. 최근 음악방송 1위 앵콜 무대가 아이돌들의 진짜 라이브였다.